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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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간만이쥬? 아니 간만은 아인가? 흠 안녕 오랜만이에요 하이 가이즈 나 머리 엄청 길었죠? 안녕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냈는가? 밥 먹으세요 헬로우 오늘 예뻐? 고마워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가 근데 며칠이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14일인가? 맞네 14일 다른 14일 기념일 보기 1월 다이어리데이 2월 발렌타인데이 3월 파이데이 아 3.14 파이데이 4월 블랙데이? 왜? 왜 블랙데이에? 아 그 짜장면 먹는 날인가? 4월 14일이? 왜지? 왜 왜 왜 블랙데이지? 5월 로우스데이 로우스데이 5월 14일 7월 키스데이? 왜? 6월 키스데이? 7월 실버데이 7월 14일 8월 그린데이 9월 포토데이 10월 와인데이 오우 11월 14일이 쿠키데이 왜? 12월 14일 허그데이 뭐지? 왜지? 그렇다네요 머리카락 많이 길렀죠 여기까지와 묶었는데도 저요? 저는 브이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이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 안무 연습을 했습니다 브이로그 너무 재밌게 봤어요 브이로그 저랑 채령이랑 뭐 찍으면서도 느꼈거든요 우리 참 조용하긴 하다 저희 둘이 같이 5명 안에 섞여 있을 때는 좀 시끄럽거든요 저희 둘이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장난치는 코드도 잘 맞는 편이고 그래서 되게 잘 좀 시끄럽게 노는데 저희 둘이 있을 때는 그닥 시끄럽지가 않아요 되게 조곤조곤하게 서로 그냥 드립 주고 받고 그냥 한마디씩 하고 서로 대답 그냥 안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바이브란 말이죠 근데 그런 바이브가 되게 잘 담겼더라구요 이게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담겼더라구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재밌을까? 이게 믿지가? 생각은 했어요 보면서 나는 우리의 그 분위기가 너무 웃긴데 믿지는 심심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믿지가 좋아해주는 것 같으니 저도 기쁘네요 포토타임 해보세요 해보세요 귀여워서 해줍니다 아니 포토타임 어떻게 해야 잘 나오지? 괜찮나? 이 정도면 됐어? 하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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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보스 쳐줘 미안 여기는 보컬실이라서 약간 춤추기에는 조금 그거 해 류진이 방송한 데서 왔더니 패션 머선일이고 그냥 검은 틴데 왜? 별론가? 검은 니트 검은 니트 류진같은 멋진 여자가 될 거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다니 감동이다 촬영 동안 촬영이랑 9일 동안 촬영이랑 9일 동안 여행 가면 어떨 것 같아? 촬영이랑 9일 동안? 잘 있다 올 것 같은데요 많이 안 돌아다니고 밥은 내가 먹자고 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해주세요 제가 배꼽이 없다고요? 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예뻐요 땡큐 귀여워 류진 오빠? 왜 내가 오빠지? 류진 오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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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항상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세요 내일 시험에 행운을 빕니다 감사해요 굿럭 for you tomorrow's exam cheer up please say 사랑 사랑 류, we want a spoiler spoiler? what spoiler? I don't have any spoiler I don't have I have nothing to spoil 뺨을 때리고 윙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일본어 말해주세요 일본어 일본어 요즘에 배운 게 많은데 뭐가 있을까 일본어 주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지? 여러분의 사랑은 제가 이 정도 아직 응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짤막짤막해요 왜 꺼지지? V라이브가? 요즘 핸드폰이 자꾸 이래 흔드폰이 맛이 갔나보다 유진아 너는 멤버들 이름만 부르는 게 편해? 아니면 성까지? 성까지는 막 자주 붙이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그냥 멤버들 이름을 자주 부르나? 뭐 지수언니 옛덩 옛덩 체령 응 뭔가 누구야? 라고는 잘 안하고 체령 뭐 지수언니 옛덩 유나한테는 유나야 하는 것 같아요 유나 체령 모르겠다 체령언니 교수님 은퇴했는데 이제 누가 할 거야? 체령 언니 교수를 은퇴했으면 이제 있지 대학은 문을 닫을 때가 되었나봐요 그동안 즐거웠고 폐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령 체령이는 자기 아니야? 맞아요 체령이는 자기예요 체령이한테는 자기 라고 자주 부르고 나머지 멤버들 이름을 거의 부르죠 체령이 너 진짜 귀엽네 고마워요 귀엽게 체령이 나는요? 나이도 흉내낼 수 있어? 아니 근데 요즘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확실히 뭔가를 많이 보면은 조금 저도 모르게 따라하는 편이긴 한데 지수 언니가 계속 너가 나이도야? 이러더라고요 이제 유나랑 어제 같이 있었는데 뭔가 같이 밥을 먹을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제가 이제 약간 일부러 나랑 밥 먹을래? 이렇게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 배고프다 그냥 계속 그랬어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계속 그랬는데 유나도 그렇고 채령이도 리언이도 그냥 하고 넘기더라고요 이제 옛떡은 라이브 하러 갔었고 하길래 혼자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러다가 제가 숙소에서 다들 뭐해? 했어요 그랬더니 유나가 아 유나가 아니라 채령이가 바빠 이러고 유나랑 리언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워낙에 목소리가 그닥 크지 않기도 한데 어쨌든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삐졌죠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대답해주지도 않고 약간 그냥 그랬어요 또 유나가 뭐? 똑바로 말해 알아두지? 약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크게 말했거든? 약간 이런 톤으로 계속 무기를 했어요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 약간 좀 그러면은 좀 서운한 척 좀 장난 칠 때 그런 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듣고서 이제 리언니가 너가 나이도야? 이러는 거예요 기분 좋았죠 테리상 I love you 아 맞다 엔믹스 친구들 제가 잘못 말했더라고요 저 혜원이랑도 같이 연습생을 했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너무 연습생 같이 한 친구가 많으니까 지우 릴리 혜원이 규진이 윤진이 까지 이제 그 설윤 친구랑 베이 친구는 이제 제가 아예 본사로 넘어오고서 왔던 친구들인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다섯 명 친구들은 같이 연습생을 했었죠 혜원이도 같이 했었어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혜원이한테 하트 시그널 상이라면서요 천재인 것 같아 다들 어떻게 그런 말을 계속 만들어내지 난 정말 신기해 끝없을 것 같아 틱톡도 해보고 싶은 거 아 여러분 틱톡 할만한 거 있어요? 요즘 틱톡 하는 재미가 좀 들렸는데 저는 틱톡을 잘 안 봐가지고 뭐가 요즘 유행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려주시면 이거 해달라고 그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볼테지 볼테지 곧 나오죠 볼테지가 괜찮아요 좀 조금 공개됐던데 노래 그 반주가 그죠 딱 그 느낌 그대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락 사운드 그리고 엄청 쌤 저희 막 약간 바이크 룩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약간 예지언니 쿠키는 초벌이 됐더라고요 오리고기처럼 초벌이 되어왔더라고 그거 다시 구워서 먹으라고 예지언니가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에프에다가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예지언니 쿠키는 괜찮을까요? I don't know because I haven't tried it 어 또 꺼졌어 자꾸 꺼져요 왜 이러니? 진짜 핸드폰이 이상한 건가 이거 껐다 켜봐야 되나? 노래 불러도 돼요? 노래? 노래요? 무슨 노래? 아 미지도 꺼져 그러니까 미지도 브이앱이 꺼져 나만 그러는 게 아니네 격리할 때 뭐하고 지냈어? 그래서 격리 때문에 이제 밀린 스케줄이 많아서 되게 죄송했거든요 일단 너무 죄송했는데 격리 생활은 저와 상당히 잘 맞았어요 그때 이제 소년 심판 원래도 봤었던 건데 다시 한번 봤었고 격리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뭐 스물다섯, 스물하나도 본방사수했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도 조금 다시 봤고 그때 아직 결방되고 있을 때였었어가지고 최종화 아직 못 봤는데 최종화 봐야 돼 최종화 봐야 돼 딱 그 강아지 그 개 두 마리랑 찍은 사진 나왔을 때부터 헉! 그 사건이구나 너무 흥미진진했는데 그게 두 화로 끝나버리다니 그건 좀 아쉽다 새해 화가? 그 딱 등장하신 그 회차까지 더하면 김남길 선배님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진짜 제가 숙소에서 격리를 했는데 다른 멤버들이 이제 집에 가고 괜히 본가에 갔다가 부모님한테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숙소에 제 방에 테레비까지 사놨고 막 해가지고 숙소에 있는 게 더 편하겠다 싶어서 숙소에 있었는데 엄마가 잠깐잠깐 와가지고 밥도 사서 넣어주고 그리고 저 심심할까봐 튤립을 사온 거예요 기르라고 3일에 한 번씩 물 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튤립한테 물을 줬죠 물을 줬는데 튤립 이름도 지었어요 스테파니 네덜란드니까 이제 네덜란드 이름 같은 느낌으로 스테파니 했는데 어쨌든 길렀는데 원래 한 요만했어요 화분 한 이 정도? 키 한 이 정도 됐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작은 키는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키웠더니 이제 저는 암막커튼을 계속 닫고 지내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숙소가 좀 층수가 낮아가지고 암막커튼을 열면은 저는 아예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그런 높이 열어서 항상 암막커튼을 쳐놨는데 튤립은 그 햇빛을 봐야 되니까 암막커튼 이제 안쪽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 창문 이렇게 암막커튼 사이에다가 햇빛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한 번 더 물을 주려고 딱 열었는데 얘가 무슨 키가 이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진짜 이만했어 이만? 이만했어 그래서 얘가 위에 꽃봉울이니까 이게 이렇게 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갔어요 꽃잎도 떨어지고 갔답니다 또 꺼졌어 음 짜증나 인성 괜찮나? 이대로 나의 인성은 괜찮나? What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blue and green and purple and yep 내 인생 고민 급함 저녁으로 소곱창 vs 삼겹살 골라줘 요 저녁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요 저녁이 언제 정도를 말하는 거지? 어쨌든 소곱창 vs 삼겹살 난 솔직히 밥으로는 영양분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삼겹살 삼겹살 추천 고기 단백질 먹어야지 일단 그거 먹고 야식으로 곱창을 먹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끼니를 곱창으로 때우기에는 생각보다 영양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겹살? 난 정해줬어요 이랬는데 소곱창 먹으면 진짜 나쁜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제 마음에 있었던 거지? 음 답정너였던 거야 답정너 요즘 안쓰나? 답정너 코로나 걸려서 아픈 문선유 이름 불러주면 나을 것 같아요 선유야 아프지 말렴 음 난 안 아팠는데 못 잤스 카이 너의 틱톡 챌린지 스키스키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제가 그걸 했었지 설윤이 있지에서 류진이 최애래 어머나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백을 드렸네요 설윤 친구 너무 예쁘더라구요 좋아하는 일본어는 맨도크 사이 그리고 요즘에 새로 생긴 좋아하는 일본어는 Umaretsuki desu 아니 Umaretsuki desu 타고났습니다 Are you currently on Twitter? Oh my god You are Stalking mitzi Stalking? It's not stalking I'm just searching my name Ryojin Ryojin Then I will But I'm not sure about it Because I don't exactly know what challenges tha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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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 아이가 자취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말투가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어떤 히어로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YORUSHIKO ONEGAISHIMASU가 그 존댓말, 형식을 차린 말이면 YORUSHIKO ONEGA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되게 약간 잘 부탁하네 그런 말이라고 해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내가 배운 일본어는 모두 일본 만화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사실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내일 자랑해달라고요? 자랑 못해요 내일 안 했거든요 내일 좀 볼 수 있어 왜 그럴까? 싫어 안 보여줘 보여줄 수 없어 유진, how's your day?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댄스 브이 댄스 브이가 어디쯤인지 알려주시냐? 꽤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요즘에 일들이 복잡해가지고 뭔가 시간이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약간 이런 상태라서 그래서 때가 된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믹스 55 나이스 엠믹스 이거예요 미러가 보여 보고있지만 말고뻐로 Anything's right, everything 시작은 지금부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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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응, 이응, 좋아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진짜 듣고 깜짝 놀랬다 정말 새로웠어요 나 꼭 잡아 잡아 그이응 포켓몬 빵 구하고 있는데 다 품절이야 포켓몬 빵이 새로 나왔, 다시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또 어른이들이 못 참지 근데 저는 애초에 물 사러 돌아다니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그리고 모아봤자 잃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모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마피아 가사도 처음엔 점점점점점 근데 맘에 들었죠 여러분? 그게 바로 마피아의 매력 들을수록 헤어날 수 없는 매력 코애버로 마피아의 매력 그렇다고요? 아 예전에 그것도 봤어 I envy you I envy you 갈비뼈만 움직이시던데 자 I envy you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태연 선배 자 잠깐 태진 나의 스타일 내가 어떤 노래도 over and over 다쳐도 괜찮아 I want to you 이사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사한테 깨똑했어요 원투유 너무 잘 봤다고 난 언니가 MC하면 어색할 것 같아 왜요? 나 MC로 나쁘지 않은 목소리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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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제 뭐라 부르지? 골든디스크 어워즈 있지 어워즈 네 안녕하세요 있지 어워즈 MC 신류진 있지 어워즈 MC 있지 류진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어때? 괜찮지 않나? 나 목소리 이렇게 깔고 말하면 잘 또 말해요 그래서 저는 틱톡이나 오오오 저는 아니 탱크홀 오오오 틱톡이래 너무 틱톡 틱톡 했더니 탱크 전 너무 노래 좋았어요 귀여워 규진이가 참 연습생 때부터 귀여웠어요 윤진이도 완전 윤진이가 진짜 연습생을 오래 같이 해가지고 윤진이랑은 정말 오래 알고 지냈죠 제가 연습생으로 들어오고 거의 몇 달 뒤에 바로 들어왔었거든요 윤진이 여름생 진짜 오래 됐어요 윤진이 진짜 요만할 때부터 봤는데 진짜 요만할 때부터 봤는데 언제 또 키는 아직도 귀요미지만 이쁜 고딩이 되어서 그렇게 어어 하고 있는지 귀엽습니다 정말 앤믹스 앤믹스 친구들 다 되게 착했어요 착하고 순딩순딩하고 그랬어요 류진이도 절대 작은 키가 아닌데 멤버들이 너무 커 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류진 최령 예지 세명을 이렇게 쪼로록 놓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셋이 삐까삐까 비슷해 보여요 근데 거기에 유나가 있고 리아언니가 있고 그럼 이제 뭔가 도미노가 되는거지 음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류진 나는 최근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격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음 음 스트레스 사람 때문이라면은 무시하고 상황 때문이면은 잠깐 도망가요 이겨내기 힘들 것 같으면 아 요즘 많이 보는 무대가 있어요 지금 앤믹스 친구들 무대도 엄청 많이 찾아보는데 그 그 그 긴가민가요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꽂혔느냐 어쩌다가 안무 연습 영상을 봤어요 빌리분들 긴가민가요 너무 잘 맞히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계속 봐요 지금 긴가민가요 무대 나올 때마다 그대로 그대로 고 아니면 말고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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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맨 도망가요 도망가요 진지 도망가요 정말 힘들 땐 그러니까 힘든 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잘 안 잘 안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었다 그럼 멤버들이 그냥 그래 보였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류진 윤진 누가 더 키 윤진이 그냥 그냥 제가 안 보이죠 아우 정말 윤진이가 얼마나 귀요미인데 예쁜 귀요미 저의 헤어스타일을 보여달라고요? 저의 헤어스타일을 보여달라고요? 저의 헤어스타일을 보여달라고요? 그냥 검은 머리 끝 고무줄로 묶었고 끝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가지고 류진 언니 카리나랑 사귄 거야? 이게 사귀었다뇨? 자기라고 부르긴 해요 제가 자기라고 많이 안 부르는데 유일한 자기가 채령이랑 지민 언니 지민 언니랑 눈오리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거든요 눈곰도 만들고 그랬답니다 추천 드라마 알려줘요? 추천 드라마 너무 많은데 일단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되게 설레이면서 보기 좋아요 뭔가 무해하고 악역 없고 그런 드라마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되게 정교하게 잘 짜여진 그런 작품 그리고 김남길 선배님이 너무 멋있으시고 그런 정말 좀 심각한 시리어스한 그런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바볼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 하는 드라마가 다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언니 뮤뱅 MC 해주세요?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가지고 대기실에 나타난 류진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새로운 노래로 돌아오신 있지 분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되었을까? 아마 아직 22살이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겠죠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교를 들어갔을 나이죠 대학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보컬룸이에요 요즘 요즘 회사 현타 와서 한국을 떠나려고 아일랜드 가서 약대 1학년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응원해줘 진짜 큰 결심했다 멋있다 여러분 얼른 멋지다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그게 응원이 될 것이야 나 한 사람의 응원도 응원이지만 미찌들도 아마 듣고 다 멋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회사 그냥 때려치고 약대 약대 1학년 간 곳부터가 멋있다 시험 쳤을 거 아니야 멋지다 진짜 소방 공무원 준비 중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류진이가 힘내라고 응원 좀 해줘 류떼님 너무 멋있는 직업을 지금 준비 중이시네요 또 공무원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수능처럼 그렇게 뭔가 한 시험으로 결정나는 게 많잖아요 화이팅 내 말이 무슨 무슨 힘이 되겠어 그래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하고 힘들 때마다 이치보고 너무 오래 보진 말고 미찌들이 올려주는 댓글들 너무 따뜻하다 멋지다 어마 한 용기다 잘 다녀와요 하네 네 졸업사진 포즈? 사진 포즈? 이러고 찍어요 그 시절에 사랑했던 그런 아이돌이나 팬이었던 그런 흔적을 남겨놓으면 재밌지 않나? 약간 흑역사가 되려나? 이렇게 찍어 놓을게 이렇게 찍어 놓을게 유진아, 유나랑 피디님이랑 같이 밥 먹었다며? 맞아요, 밥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주셨어요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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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즐거웠으면 당기지만 안이 돼요 Nope You should live your life 류진아 언니와 결혼해라 언니는 21살인 언니? 21살인데 스스로 호흡할 줄 알고 자체로 밥을 먹을 줄 알며 자체로 이불을 덮을 줄 알고 집에 가는 길도 알며 마음대로 땅바닥에 음식을 주워 먹지 않아 대단하네 이러고 진짜 다 지키기 어려운데 멋진 미치네 엠닉스 멤버들 서륜, 지우, 규진, 베이 예스테레이에서 너 너무 사랑해 너 정말 좋아 진짜? 정말? 너무 사랑해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친구들 어머나 어머 갑자기 심쿵하네 너무 고맙다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지우야 귀엽더라 이쁘고 아 근데 릴리 진짜 귀엽지 않아요? 릴리 그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아이 못 따라하겠다 아무튼 되게 그 특유의 말투가 있고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릴리도 거의 저 들어오고 몇 개월 뒤에 들어왔었으니까 오래됐는데 진짜 릴리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 귀여워 귀여워 류진언니 I'm not that thirsty It's okay V를 제가 55분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참 부러워 우린 개강 2주차다 지금 몇 월이야 2월? 2월? 아니 3월인가? 개강했구나 파이팅 가기 전에 점에 추해줘? 점에 추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 전에 이제 친구 추천으로 그 누룽지 통닭?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처음이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누룽지 통닭 누룽지 뭐라 그래야 되니? 어쨌든 너무 맛있더라고요 추천 먹어보기 오케이 언니 정말 사랑해요 열심히 벌어서 다음 생일 여자친구 갈 테니까 어제 방송한 셀카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제발 제가 인스타는 이제 올리려고 이제 들어가 있고 곧 올라갈 거고 그 셀카는 버블에 올려줄게요 딱 깔끔하게 깔끔하게 8시 헉 너무 긴데? 믹지들 믹지들 얼른 이제 할 거 하러 갈 믹지는 가겠지만 그래도 할 거 하러 가야지 우리 마을 기타 류진아 오늘 셀카 5만 장만 남겨주라 하하 오늘? 오늘은 셀카 찍은 거 없는데 몇 장 찍어놓을까? 몇 장 찍어놓을까? 이 정도면 된 거 같아 이거 나중에 올려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여줄 게 있는데 내가 원래 여기 있는 점을 찍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세수를 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약간 진짜 연하게 여기다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이나? 어쨌든 있거든요 일단 갑자기 두 개 더 찍어버리면 너무 뭔가 그럴 거 같아서 놀라지 않게 차근차근 하나 더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찍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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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위도 해달라고요 나중에? 어머 벌써 55분이네 이제 가야겠다 노래 부위 노래 부위 노래 부위를 해달라 부를 노래가 매매하네 악기 부위 저 근데 기타를 안 친 지 좀 돼가지고 칼같이 간다니 벌써 56분인데 이거 칼같지 않아 전혀 그러면은 나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6분 동안 나 놀아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또 올 테니까 그때 또 우리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좋은 기회들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팬미팅도 있고 하니까 그때 우리 보도록 해요 팬미팅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기대 좀 하고 그러면 안녕 What a wonderful night 저녁 꼭 다들 챙겨 먹고 알겠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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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